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흥아나스 수능지구과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2022학년도 오지훈의고사 시즌1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시즌 먼저 일단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설명 좀 드려보면 특징 매시즌 똑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연구실에서 만드는 문제는 다 똑같아요. 자 교육과정 및 교과 내용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는 걸 기본 대원칙으로 삼고 있고 수능평가원 기출 및 기출 응용 및 변형 수능기출 평가원 기출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학습소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2022학년도 6월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졌고 6월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보여지는 물론 뭐 이전과 비슷하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없진 않고 물론 기존에 쭉 나왔지만 또 안 나왔던 문제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여 시즌1 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EBS 연계교제 응용 및 변형도 역시나 중요하죠. 자 EBS 연계율이 이전에는 70%에서 이제 이번 수능은 50%로 약간 하향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EBS 연계교제는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학습 우선순위는 수능기출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특히나 당해년도 평가원 모의고사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EBS 연계교제 수능특강 수능완성 문제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 문제들을 보고 아 여기는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하는구나 이런 식의 어떤 표현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질문을 던지는구나 라는 부분들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들 또는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발췌해서 조금 버무려서 문제 이렇게 각각 양념을 잘 쳐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는 수능완성이 출시된 다음에 지금 이 시즌1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나 문제가 하루 이틀에 뚝딱딱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능특강, 수능완성 연계교제에 대한 반영이 있어서 수능완성에 대한 반영이 없진 않아 아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아주 많이 이렇게 반영됐다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즌1까지는 아시겠죠? 어쨌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 내용들이 EBS 연계교제에 대한 내용들도 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문제가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와 이거 똑같은데 이런 느낌은 아마도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음? 음 사실은 그 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다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 있는 일부의 상황 문제 자료를 해석할 때 한 단계 거쳐가는 그 어떤 관문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빌려오는 요런 정도의 어떤 응용과 변형 어 그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요소에 있어서 어 우리들이 충분히 이제 교과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연습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신유형의 탐구 활동 문제 고난도 문제 빠짐없이 들어가고요. OMR 카드 답안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지도 제공이 돼요. 하지만 언제나 강조드리는 건 해설지만으로 공부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하하하하 해설가의 꼭! 틀린 것만 골라. 안 돼! 하하하하 다 들으시길 부탁드리고요. 맞은 문제는 빠른 배속. 오케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빠른 배속으로 틀어놓고 조금 이제 여러분들 틀렸던 문제 또는 모르겠는 문제 아 이거는 내가 진짜 해설가인 깊이 읽고 들어야겠다 싶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하하하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집중해서 때로는 반복해서 강의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골라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건 언제나 여러분들 실전처럼 문제 치르는 거예요. 시험 봅니다. 꼭 시간 맞춰서 시험 문제 풀고 OMR 답안지에 마킹까지 꼭 하고요. 완벽하게 30분 다 활용해서 해주셔도 좋고 조금 타이트하게 25분 또는 27분 정도로 시간 설정을 해놓고 풀고 끝내지 마시고 검토까지 진짜 요만한 짜잘짜잘한 실수도 용납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검토까지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딱 타이머 맞춰놓은 시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답안지 마킹까지 끝내는 그런 실전에 입각한 시뮬레이션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탐구 과목이 치러지는 시간대는 어? 아주 그냥 몸과 마음이 정상 컨디션이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하하하하 시험 치르는 시간대도 그러하고 이미 국어, 수학, 영어 다 치르고 난 다음에 탐구 과목으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낄 때 와 나는 조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라는 때 그때 한번 최대한의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이 문제를 풀어보고 검토하고 마킹을 해보는 그런 과정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차 여러분들 어떤 집중력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완벽하게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은 매 시즌 OT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해요. 여러분들 자 시즌별 구성 이미 프리시즌은 끝났고요. 시즌1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즌4까지 이제 전체 몇 회입니까? 전체 18회가 제공이 될 예정이고 자 일단 난이도 말씀드리면 프리시즌 2회가 있고 시즌1 4회 있는데 시즌1이 프리시즌보다는 어려워요. 이건 우리 문제를 만들고 이제 검토와 해주신 분들 그리고 뭐 만들 때도 이미 자 어쨌든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프리시즌보다는 난이도가 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 좀 알아주시고 단 이거 제가 프리시즌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떤 시즌이 제일 어렵나요? 어떤 시즌이 제일 좋나요? 나쁜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느 정도 난이도에 대한 경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좋다 안 좋다를 저희들이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문제 하나하나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한번 강조하고 반복하고 설명 드릴만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그 자리에 그 문제에 그 자료와 그 보기들을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수능 대비를 위해서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문제들로 이 모의고사 전체 시즌과 전체 회차 문항들이 구성됐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단 난이도 조절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고 진짜 다 시험을 치르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아 이게 이전보다는 어렵구나. 이전보다는 쉬웠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지 사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질의 짐작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시즌 뒤로 갈수록 더 난이도를 높인다라는 의도를 가진다고 해서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022학년도 오즈모의고사의 기본 모토는 시즌별 난이도는 우리도 신경을 쓰지 않겠다. 모든 시즌 모든 문항들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겠다. 난이도가 어려우면 어려운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쉬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또 챙겨가고 얻어갈 것들이 그 안에는 반드시 들어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프리시즌보다는 시즌1이 조금 더 난이도가 조금 꽤 어쨌든 높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뒤쪽 시즌 더럽다 이런 걸 또 아니 그럼 시즌1이 제일 어렵고 뒤에는 쉬운 거야? 이렇게 딱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딱 특정 시즌이라기보다는 모든 회차마다 난이도 높은 어떤 킬러 문항들은 요소외수에 다 들어있긴 해요. 단 그런 어떤 문항 비율이 조금 더 많은 회차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적은 회차가 있을 수 있고 그런 킬러 문항 수가 적어 보이면 반대론 또 난이도 중상 수준의 문항 비율이 또 높게 설정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어쨌든 그러하다. 따라서 어떤 시즌이 제일 어렵나요? 또는 어떤 시즌이 제일 도움될까요?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은 그냥 편식하지 마시고 싹 다. 모든 시즌이 오픈되는 족족 그냥 다 챙겨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그건 있어. 뭐가 있냐면 저는 아직 공부가 완벽하지 않아서 조금 이제 아꼈다가 이걸 나중에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정말 그래야 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 아시겠죠? 아직 너무 이제 기본기가 좀 부실한 상태에서는 지금 이 모의고사 문제 푸는 게 자칫 득이 아니라 실이 더 많을 수가 있거든요. 이해 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개념 학습이 잘 진행된 상태 그리고 이미 기출문제 그 다음 수능 연계 규제에 대한 분석 그런 것들이 충실이다. 일단 1차적으로 끝난 다음에 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학습 우선순위를 우리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가 짱이야 최우선이야 라고 말씀 안 드리는 거 아시죠? 언제나 수능 기출 평가 기출 문제가 중요하고요. EBS 연계 규제 문제가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해요. 따라서 그에 대한 1차적인 분석과 공부가 다 끝난 친구들이 이 오줌 모의고사를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오케이? 제 마음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됐다면 그 다음에 미루지 마세요. 그 다음에 미루지 마시고 풀면서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 실수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진짜 실수를 하는지 아니면 극복해 나가는지 그런 자체들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실수를 할 거라면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모든 실수는 다 해보는 게 제일 좋아. 어?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닥쳤을 때 그것들을 현명하기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진짜 실전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분 말씀 문제 풀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이건 수능문장 아니에요. 어? 어? 선생님 저는 뭐 가볍게 전부 다 다 마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다른 시험은 안 그러는데 이것만 풀면 그냥 완전히 막 그냥 막 장난 아니게 막 우르르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어? 특히나 수능에 임박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면 그 정신적 타격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그리지 마시라고. 연습이고 시뮬레이션이에요. 오케이? 어? 넘어져 봐야지 어떻게 넘어져야 덜 다치는지 어떻게 해야 아예 안 넘어지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라고.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막 그 상처를 나게 하고 여러분들 마음 상하게 하고 막 상처를 하는데 소금 뿌리려고 지금 이런 문제 이 문제들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거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고 이 문제 가지고 점수 가지고 상처받지 않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활용법. 어? 뭐 말씀 다 했는데. 어? 활용법. 그렇지. 어? 이거 완벽하게 시간 맞춰서 해야 돼요? 어? 해설지를 통해서 1차적인 점검하고 강의 보시고요.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아시겠습니까?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 그것들을 먼저 깨달아 보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등급컷. 이 정도 난이도면 1등급컷이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어? 저는 몇 점인데 이 정도면 한 상대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라는 문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 모의고사 풀서비스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풀서비스 오줌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서비스 등급컷이 제공되고 그걸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재가 입고되고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은 다음에 한 2주 동안의 시간 안에 빨리 여러분들이 최대한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점수 입력을 메가스터디 오줌 모의고사 서비스 페이지에 오셔서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 점수 입력을 해주셔야지 그동안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대략적인 등급컷 평균 점수 등을 이렇게 산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등급컷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교재가 입고되고 모의고사가 개강된 다음에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쌓여야 되니까. 그래서 시즌 1도 그렇고 시즌 2, 3, 4 마찬가지로 개강된 후에 2주 동안 데이터 수집을 하고요. 2주 뒤부터는 등급컷이 공개가 됩니다. 아시겠죠? 강의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오줌 모의고사 홍보 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여러분들 전체 등급컷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줌 모의고사 시즌 1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강의 해설과의 아주 그냥 열심히 꼼꼼하게 찍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상처받지 마시고요. 미리 한번 경험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줌 모의고사 제 1회부터 이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